감사합니다. 주님의 본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창립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교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이 땅에 하모니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어서서 원로 목사님의 최성규 원로 목사님의 그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생명받쳐 꾸려진 이 교회가 이제 독립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행복하모니의 교회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물질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며 손길들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크리스토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경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행복하게 하시니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행복하문의 교회 창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분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원을 받고 축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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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이어서